에이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오케이 오우 변화구도 우선 세게 던지지 말고 스트라이크 던질 거니까 어디를 보고 던져야 되는지 꺾이는 각을 보고 던져 알았지? 자 우린이 어느 정도 꺾여야 되는지 콜 해주고 스트라이크 던질 거야 스트라이크 오우 나이스 볼 방금같이 하나 더 나이스 볼 지금 강의가 왜 좋냐면 이게 일정의 앞발이 일정하니까 자기 포인트를 찾아가기가 쉬운거지 벌어지거나 이러지 않고 일정 형이 주찬이 주찬이 한번 보자 재고 재고 우리 여기서 우리 주찬이는 여기서 공 튀기는 거를 한번 버릴 수 있거든 튀기지 말고 던져 알았지? 오우 가서 쓰러지지마 쓰러지지 말고 지금 쓰러지거든 쓰러진 다음에 팔로만 위로 가니까 일정하게 하 하 일정하게 쓰러지면 안 된다고 했어 공연이 공연이하고 예승이 그리고 강이 이 세 친구가 비포하고 애프터가 조금은 현저하게 잘 보이는 이 친구들이 어느정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고 그 그